5. 그게 말야..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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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크네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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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4. 10. 8. 9. 10. 10. 프레임이 깨지면 끔찍할거같아 다 뜯어야될거죠? 저도 깨졌잖아요 그럼 다시 새로 조립하나가 똑같잖아 아니 옆구리만 딱 떼고 다시 조립하면 되더라